이성홍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위협받으면서 고환율 불안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데요. 조선주는 올 들어 신조선가 상승, 컨테이너 발주 사이클 재개 전망은 물론, 하나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수 인수로 방산 모멘텀까지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사이클이 얼마나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조선주들입니다. 조선주를 최근에 어쨌든 주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서 고은별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수출에도 긍정적인 고환율 상황이고, 최근에 방산과 조선이 엮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하반기에 우리가 그러면 조선으로, 일단 오늘 시장도 조선으로 대응하고, 하반기까지 조선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반도체, 반도체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는 약간 실적의 기저효과가 세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유지되는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하반기까지 AI 쪽에서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갈 가능성이 좀 크지만, 제가 봤을 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기업들은 조선주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매크로 지표죠. 이 조선가, 신조선가 지수랑, 그리고 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료라고 할 수 있는 후판 가격, 그리고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 세계 다 공통적입니다. 이 배에 대해서 거래하는 게 다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1490원, 1400원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조선 업종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신년만의 사이클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지난주까지로 봤을 때도 187.01을 기록했거든요. 2008년 9월에 역사적 최고점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신조선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면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봤을 때도 이 신조선가 지수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조선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 번씩 올라가는 부분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엔비디아나 반도체주들이 고점에서 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유동성이 좀 몰리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황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다가 지정확정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에 대한 배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 큰 배든 작은 배든 지금 어쨌든 빨리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신조선가 지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점까지 지금 거의 다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역사적 고점이었잖아요. 그 전에 2008년이. 그러면 또 거기 맞고 신조선가 지수 떨어지면 같이 또 약간 관심 밖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봤을 때도 조선에 대한 수요가 단순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교체 수요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 신조선가 지수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계속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저가 선사보다도 어떤 LNG 암모니아선 마진이 많이 남는 쪽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는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단순 어떤 매크로 지표가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종목별로 봤을 때도 방산, 사업 부분이 연결된 기업들이 더 많이 잘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조선가 지수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좋은데 개별 기업 자체만으로도 지금 모멘텀들이 좋은 상황이 겹쳐지고 있다. 조선 빅사이클 텐베거 이야기에 계속 나왔었는데 천천히 가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들 최근 흐름 어떨까요? 말씀을 살짝 드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조선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조선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 업종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전거래일에도 가격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조선 3사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3사 중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건 역시나 HD 한국조선 해양이겠죠. 전일에도 1.7%가량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가장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프랑스 선사와의 스무척 계약에 대한 성공이 진행되게 된다면 올해 수주 목표액을 상반기만에 다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89%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가총액도 10조 클럽에 들어가면서 3년 만에 10조 클럽에 다시금 유입되기도 했고요.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일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0.7%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3,600억 원가량의 자금 도달을 진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550억 원을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에 투자를 했고요. 이로 인해 3천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거래일 3만 2천 원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선 3대장 중에 다소 아쉬운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삼성중공업인데요. 기관이 무려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조선소의 일방적인 수주 취소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취소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 두 자리 때 강세 나왔는데요. 어제 22년 이후 최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SX 엔진간트 경우에도 3%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7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기관이 무려 13거래일 연속 담아냈습니다. 특히나 조선과 방산 모멘텀 함께 엮이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SX는 K9 자조포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선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조선주들의 흐름 좋았습니다. 어제 특히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조선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면서 어제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안으로는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조선 대형주를 많이 보십니다.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산과 좀 엮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HD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요? 우선 방산을 해보다는 함선이죠. 함선이나 이쪽에서의 수주, MRO에 대한 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MRO 기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본토를 진출한다는 거거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아니죠. 대부분 조선 업체들이 수출 쪽에서의 실적이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MRO 쪽, 함선 쪽에서의 시장 진출 자체가 미국을 시작으로 했을 때는 추후에 호주나 페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수제된 얘기가 지금 협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HD 현대중공업이 다른 어떤 조선 쪽에서의 사업 부분만, 본사업 부분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지금은 관심이 방산주들도 함께 지금 관심을 받은 상황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1분기나 어떤 2분기에 대한 실적은 1분기 때 생각보다 좀 낮았었거든요. 여러 환입금이나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낮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기조 효과가 굉장히 좀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게 바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상반기 때 안 좋았던 게 한국조선해양에 블록돼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굉장히 좀 있으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ATD 현대중공업 첫 번째 종목으로 대형주를 주셨어요. 15만 원 맞고 계속 떨어지다가 어제 결국엔 15만 원 돌파하면서 안착을 했어요. 기관 매습도 계속 들어오고, HD 현대중공업도 한국조선해양처럼 좀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이번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요. 바로 이제 세진중공업을. 세진중공업이 어제 많이 올랐어요. 왜 많이 올랐어요? 세진중공업의 사업 부분에 대한 특수가 좀 있죠. 어떻게 보면 배 안에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에서 선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탱크선 같은 기업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세진중공업이 그전에는 HD 현대중공업, HD 그룹에 대한 납품이 대부분이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고객사에 대한 부분이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고객사 다변화는 역시 슈퍼사이클이 오는 시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한다는 게 과감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봉부지 10만 평의 선행 공장 설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스선용 캐파를 현재 30척에서 지금 60척으로 늘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선에 대한 건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연재 시점에서 이 세진중공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보면 차트 길게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결국에 시세 한번 분출을 하면서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830원까지 어제 찍었다가 좀 내려왔는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조선주 하나 잘 체크를 해보시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 염정 차장님도 조선주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정보 볼까요? 저는 하나오션 볼 건데요. 하나오션. 이 필리조선소 인수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게 일단은 주가는 반응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호재 맞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비판적으로 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선업뿐 아니고 방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조선업종 중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좀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필리조선소 인수 지난주에 발생한 일이죠. 하나 시스템과 하나오션이 6대4 비율로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려 섞인 소리도 물론 목소리도 있잖아요. 필리조선소 6년째 적자래요. 목소리도 있지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로 잘 되는 기업이었으면 배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네, 현아오션 같은 경우에 필리조선소를 인수 목적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선박이라든지 이런 데 수주에 대한 부분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사실 미국 쪽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못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미국 쪽은 또 MRO 사업이라는 게 좀 커요. MRO는 군함이나 이런 잠수함 같은 부분을 유지, 개조, 보수하는 이런 부분을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필리조선소와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기존에 업무 협약을 내줬어요. 관련된 이슈로. 그런데 여기서 필리조선소를 하나오션이 인수해버리니까 이제 하나, 어찌 보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할 것도 없이 자국 내 생산이라든지 자국 내 부품, 조달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자국 내 건조, 그리고 자국 내 미국인이 승선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쉽게 내주지 않는 그래서 필리조선소에 대한 부분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거다. 기존의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면서 특히 하나가 또 방산에 강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밸류체인을 좀 넓혀가는 차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오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미국의 해군과 이렇게 MR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팔로우를 개척을 한 거니까 그전까지는 어쨌든 필리조선소가 적자 내고 팔이 날렸다고 하지만 하나가 과연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지 일단은 방산 쪽과 조선이 또 연계되는 하나오션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저희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